정청래의 입은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안팎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바로 공격하고 마구 저격합니다. 정청래는 잘못된 인식구조,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 당시 세정치민주연한 문재인이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에서는 참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청래도 최고위원이었고 주승용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승용이가 자기가 한마디 하겠다 선거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정청래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퇴하지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다 그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보궐선 참패 후 친노 패권을 비판하며 공개 사의를 표명했던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의 재차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도 있고 또 입이 간질간질해서 한 말씀은 단단히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불공평가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이 기다렸다는 듯 원색적으로 맞받으면서 설전이 오갑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정말 치욕적인 중간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지도부들을 사퇴해야 됩니다. 잠시 뒤 주최고 의원은 돈이 안 풀린 듯 문 대표의 손까지 뿌리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섰다 머쓱해져 홀로 돌아온 문 대표의 표정은 잔뜩 굳어있었습니다.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당의 단합을 위해서 협력하자라는 취지였어요. 재보선 참패 이후 잠복했던 문재인 책임론과 개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영훈입니다. 얼마나 정청래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인지 보시죠. 2015년 어버이날 민주당의 전신인 세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불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치욕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재보선 참패로 당은 뒤숭숭했고 개파 간 갈등이 극심했다고 해도 동료 최고위원에게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치권에서 정 의원은 말을 거칠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22대 국회법사위원장이 된 뒤로는 말 그대로 압권입니다. 빚고기 조롱 모욕 대체로 내뱉는 말이 저런 식입니다. 극성 지지층은 환호할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선 치욕적입니다. 정청내가 도드라졌을 뿐이지 사실 요즘 여의도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수준 미달의 상황이 자주 목격됩니다. 국민들이 덜 부끄럽게 기본적 소양이나 갖춰주길 바랄 뿐입니다.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당보스에게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상임위원장이 돼 아무나 모욕하고 조롱한다. 국회법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부터 갖추길 바란다. 정청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여준 거친 언행의 파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종합일간지가 정청내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국민이 이미 정청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청내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한 것을 두고 한국일보는 여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했다. 정청내 위원장은 법사위 회의에서 여당 측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의 이름이 뭐냐고 묻고 유 의원이 의사일정을 문제 3자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다. 정청내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반성하고 오라며 퇴장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청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정청내은 국민의힘 전원을 맞재소하겠다고 했다. 정청내의 언행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다. 조선일보는 사설 완장 찬듯한 정청내의 군복 모욕과 조롱을 내고 청문회는 증인을 겁주고 모욕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증언과 진술을 듣는 자리다. 그런데 정청내은 국회가 갑질과 인격 모독 권한이라도 가진 듯 증인들을 마구 대했다며 지지층이 좋아한다고 점점 도를 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당보스에게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상임위원장이 돼 아무나 모욕하고 조롱하는 한국 정치 현실을 이대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느냐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국격 떨어뜨리는 국회, 국민이 부끄럽다 사설에서 국회법을 얼마나 공부한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격,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소양부터 갖추길 바란다며 OECD 35개국 중 한국 국회의 효과성은 34위다. 하지만 세비는 3위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를 희화화하고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걱정될 정도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의원들에게 이런 특권을 퍼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생각하게 한다고 했다. 파이낸셜 뉴스는 정청 내의 막말에서 풍기는 광기의 정치 사설을 통해 강성 정치인과 극렬 지지자의 결합에서 광기가 느껴진다며 지지자들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반대쪽에 있는 국민들은 듣기에 불편할 것이다.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도 국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친 언행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제 정청 내의 채 상병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 등에서의 고압적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내 모욕 행위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한 소위 정청 내 방지법도 발의키로 했다. 정청 내은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심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국회가 정상화하자마자 민생과 무관한 정쟁에 허심을 쓰고 있는 게 여야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특히 정청 내은 채 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현역 소장 등 3명에게 반성하고 오라며 10분간 퇴장 지시를 반복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들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 해도 증인을 향한 과도한 조롱과 모욕은 속 시원하다는 강성 야권 지지층의 환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진상규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조차 정청 내의 강압적 회의 진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청 내의 거친 언행이 구설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사선의 중진으로서 여야 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 주도의 입법 속도전보다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원활하게 이끌어야 하는데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치인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싸우더라도 품격을 지키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때 지지층은 물론 상대당과 다수 국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정청 내 같은 사람들을 빨리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하기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희옥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끊임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